이거 아버지가 쓰셨네. 그렇네요. 이거는 알아야 되네. 편견. 춤. 눈이 이제... 눈이 아닌데. 운, 운. 이 정도면 저랑 거의 비슷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어? 어? 자연한 벗어날 복궐씨의 정인인인. 규명하신 분이네. 아버지가 자연에서. 그렇죠. 자연의 어떤 기원에서 환경에서. 그거를 이렇게 쓰고 싶나보다. 그러니까요. 감독님. 뭐 금으로 썼다. 금으로 썼다, 금으로. 아, 진짜. 진짜. 좋은 글이다, 진짜. 글이. 네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야, 이거 뭐를? 이 금으로 했겠지?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아이라고요? 실이에요? 자수요? 금, 실. 대박. 대박이다. 자수를? 뭘 실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엄마야. 이게 본 자는 확실히 맞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가액을 찢자. 맞네, 맞네. 제가 옛날에 자수를 했거든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면 아버님께서 먼저 글을 한번 써주시고. 아니요. 그냥 그림을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버님? 오래됐죠. 제가 첫년 때 해 놓은 거니까. 아... 오래됐죠. 결혼도 하시기 전에? 네. 그러면 뭐... 연애하실 때? 최소한 40년 전에. 어머님, 무슨 마음을 담아서 혀도 지본. 부모한테 혀도하는 뜻으로. 어머님, 이거 실은 금실이에요? 네, 금실. 실제 금? 아니야, 그냥 금. 금 삭긴 금실인데. 직접 술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냈어요. 예. 예술가의 집에 딱 느낌이 있어요. 동아. 네. 이리 와봐라. 어머니. 내가 아까. 네. 어머니 나오기 전에 우리 마당 고객을 했거든요. 여기 철죽으로 딱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네. 짜잔. 우와, 이 집이에요? 우와. 집이죠.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버릇고 계단 올라오고. 우와. 우와. 이 철죽이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우와. 이 철죽이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거 Jungle.